오늘은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보시는 11%의 어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13살부터 24살의 남성들은 실수로 임신하지 않는 이상 결혼은 너무 머나먼 일로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기교육을 시켜드리도록 하죠. 이 나이 대의 남성분은 솔직히 국제결혼을 해야 한다 국제결혼을 해야 한다 이런 말에 공감이 잘 안되시죠?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은 결혼의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비신부에게 미리미리 프로포즈를 하겠다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프로포즈는 결혼을 승낙받는 일인데 왜 예고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시죠? 막 서프라이즈로 짜잔 하면서 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거죠? 프로포즈가 망했는데 마음의 상처를 너무 크게 입었다라는 남성의 글을 한번 봐봅시다. 남자가 프로포즈 세팅을 신혼집에 했고 당일 여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사진은 다음 날에 남기기로 했습니다. 근데 다음 날 여자가 급한 일이 생겨서 예민해지더니 프로포즈 세팅된 걸 던지기 시작하죠. 남자는 무시당해서 속상한 나머지 풍선을 다 터뜨리고 여자는 프로포즈 없던 일로 하자 말합니다. 남자는 그래도 어른답게 다시 풍선을 준비해서 프로포즈를 준비하지만 여자는 별로여서 싫다는 말을 하죠. 여자는 프로포즈가 초라하다는 말과 함께 비하 발언을 쏟아내고 남자는 그런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남자는 프로포즈 준비로 휴가 내고 일주일 전부터 영상 편집하고 풍선꽃 고기 사오고 케이크 사오고 와인 요리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그 어떤 감동도 하지 않고 편지도 읽어보지 않았죠. 여자는 김치녀처럼 가방과 반지 없이 빈손으로 프로포즈하는 남자는 처음 본다고 지랄을 했지만 남자는 편지의 반지와 가방 고르러 같이 가자고 선물 리스트를 10개 세팅해온 상태였죠. 이 여자는 다른 사람과 남자의 프로포즈를 비교하며 깎아내립니다. 누가 봐도 여자가 정신병이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상하지만 여초 커뮤니티 대통합으로 여성들은 남성이 비읍시옷이라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프로포즈를 미리 예고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 여자가 받고 싶은 선물 컨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센스 없다 마음의 상처 이지랄 하는 거 보니까 가성비 프로포즈 했나 보네. 넌 풍선 물어주면 감동하냐. 안 봐도 허나지 족구린 한남 심미관으로 거지같은 풍선대기 몇 개 붙여놓고 선물 리스트라니 크크 라고 말하는 우리 여성들이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저 여자들의 마음을 만족시킬 자신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네이트판하는 판녀들은 인성개차반 김치만 있어서 그런 거지 다른 정상적인 여자들은 저렇게 생각 안 할 거다라고 말이죠. 그나마 정상이라 알려진 인스티즈의 반응 보여드릴까요? 거짓남이 돈도 없는데 센스도 없네요. 여자분 탈출 축하드려요. 새 신혼집에서 한 것도 아니고 살던 데서 센스 최악의 얼기설기 가성비 준비한 거 보고 여자는 기뻐해야 하냐.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여성시대 반응은 너무 뻔하니까 딱 하나만 보여드리죠. 썩은 풍선 가져다 버려라 한 남들은 풍선을 왜 그렇게 좋아함. 이라 말하는 여자들이 84만 4253명 있는데 혹시 여러분은 피해갈 자신 있으신가요?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위해 없는 시간을 쪼개가며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가방과 반지 없는 프로포즈는 거지 같다고 욕을 하죠. 그리고 이 사연을 본 여성들의 90%는 남자 욕을 하고 여자 편을 들어줍니다. 프로포즈라는 건 남녀가 사랑을 확인하고 평생의 반려자가 되어달라 약속하는 거고 그녀들에게 필요한 건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가방과 티파니 까르띠의 다이아반지가 아니라는 거죠. 언제부터 사랑보다 우선시되는 게 샤넬 백과 티파니 반지가 되었나요?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서툴게 준비한 프로포즈를 썩은 풍선 터뜨리고 싶다고 쌍욕을 날리는 여성들. 여러분은 기형적으로 뒤틀린 세상에서 제발 이 여자는 김치녀가 아니길 바라고 제발 FM이 아니길 빌면서 여자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전환이 빠른 남성들은 판을 뒤엎어버리는 국제결혼을 선택하시는 거죠. 오늘 영상 시작할 때 왜 어린 남성들을 타겟으로 잡고 말을 했냐면 여러분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언어적으로도 준비할 여지가 너무 많고 국제결혼으로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국제연애부터 차근차근 시작할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인 거죠. 조금만 미래를 생각해보세요. 남자의 서툰 사랑을 쓰레기같이 더러운 가성비라 표현하는 여성과 결혼한다는 전제조건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합시다.